이강민의 잡지사 9월호 아홉 번째 페이지 잡지사 구독자들 마음 졸이게 하는 탄식하는 방송인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채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채식입니다. 왜 탄식을 하죠? 지금 잡지사에서 곽채식 작가 유행어가 생겼어요. 뭡니까? 아니 벌써요. 아니 벌써 끝입니까? 짧은 분량에 매번 탄식하고 가신다 해서 탄방. 저의 탄식과 함께 탄식을 해주시는군요. 그게 또 재미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구독자 그레이스님 2912님께서는 입담꾼 곽채식 교수님은 매번 할 말 다 못하고 끝나서 병나시겠던데요. 라고 걱정해주셨는데 실제로 좀 속병날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고 가시나요? 이강민 선생님께서는 어느 정도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사실은 방송을 하려는 도중에는 열심히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씁니다만 이게 이제 방송 끝나고 나면 제가 별로 그렇게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친구 만나거나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전화통화하면 막 3시간씩 4시간씩 수다를 떨어도 할 얘기가 계속 있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뭐 친구랑 전화통화하면 어 그래? 만나자. 용건만 간다. 한 8초 안에 대부분의 통화 끝나는. 대기신호가 더 길겠네요. 보통 그런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대체로 막 그런 상황이라가지고 말 안 하면 뭐 오늘은 말을 적게 하고 같은 출연료를 받았구나 뭐 이런 생각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제 뭐 말을 좋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취자님들께서 우리 잡지사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까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리고 또 이제 출연료도 주시니까. 네. 그렇죠. 열심히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출연료를 저희가 드리기도 하지만 늘려드리지 못하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마냥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내버려둘 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저희 사정이 있습니다. 자. 정석적인 답변 감사드리고요. 곽식 작가 건강하게 오늘 또 방송 마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주기율표 속 원소의 쓰임을 알아보는 시간. 원소 포노타임 인주기율표. 기본 원소 20개 중에 이제 한 4분의 3 정도. 어느덧 15번째 원소 시간인데요. 작가님 오늘 만나볼 원소는 어떤 녀석인가요? 네. 오늘 원소. 원소기호 P로 표시를 하는 인입니다. 인. 인. 한자어로 되어 있는 원소죠. 원소 중에 사실은 이런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원소가 무슨 외국에서 들어온 말로 한자어가 아닌 말로 무슨 무슨 륨 무슨 무슨 륨 이런 게 일단 되게 많아 보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어떤 원소는 그게 원소라는 걸 굳이 티를 내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수소라든가 산소 탄소 이런 식으로 원소의 이름을 인위적으로 또 만든 것들이 많죠. 맞아요. 그거 말고는 예전부터 쓰던 한자 자체가 한문 글자 자체가 원소의 이름이 되는 게 의외로 별로 없거든요. 해봐야 금 은 이런 철 이런 류의 몇몇밖에 없습니다. 근데 금속 중에 그런 게 많죠. 나름대로 귀금속으로 예전부터 쓰던 거니까. 근데 금속류 제외하고는 별로 거의 사례가 거의 없는 한자어 한글자가 인소 뭐 임리움 뭐 이런 거 안 쓰잖아요. 한글자로만 딱 제목이 되는 그게 진짜 이런 사례가 드문 특이한 신비의 원소 인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그 인과 관련한 괴이한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도깨비불인데요. 밤에 내가 도깨비불을 봤다더라. 군복무 중에 봤다더라. 이런 괴담이 많은데 이인을 통해서 오늘도 이제 괴신 파괴를 해주시는 건가요? 아 물론 해볼 수 있겠죠. 한 가지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이제 귀신이야. 아 이거 길어질 것 같은데. 줄여서 짧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귀신 이야기를 하면 한국에서 귀신 봤다. 어 나 귀신 본 것 같아. 꿈에 귀신 나왔어 라고 하면 뭐를 떠올리냐면 대체로 머리가 이렇게 길고 여성인 경우가 많고 소복을 입은. 흰옷을 입고 있고 이거를 떠올립니다. 그렇죠? 한국에서는 그게 국룰이에요. 귀신이라고 하면. 그런 게 나온다는 게 기본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할리우드 영화나 아니면 뭐 미국에서 제작된 캐나다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 만화 이런 거 보시면 미국 사람들은 캐나다 사람들은 기본적인 유령 귀신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무슨 이런 식탁보 같은 게 이렇게 호연하게 날아다니는데 까만색으로 눈 모양 두 개 있고 그 모양을 떠올리죠. 우리하고는 떠올리는 귀신 모양이 저야 달라요. 그러네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나 귀신 본 것 같아 라고 하면 테이블보 같은 게 떠올리는 그거를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귀신의 집 가서 귀신으로 분장하는 사람 테이블보 뒤집어쓰고 까만색 눈 그리고 있으면 뭐여 귀신의 집이고 사귀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문화적인 이유로 정착된 귀신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체적인 것일 가능성이 좀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본론 주제로 돌아가서 도깨비불 목격담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도깨비불 목격담이 많이 있잖아요. 외국에도 도깨비불 있을까요? 예를 들면 영어권에 미국에 영국에 도깨비불 있을까요? 보블린 파이어? 그럼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래요? 근데 있긴 있어요. 있어요? 이런 게 신기한 거죠. 동서형 다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도깨비불이라고 하는데 도깨비불 이렇게는 안 하겠죠. 도깨비불 이런 식으로 안 하겠죠. 도깨비라는 말 자체가 우리나라 전통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영어권에서는 이걸 윌로우 위스프라고 합니다. 윌로우 위스프? 윌이라는 사람이 뭐 위스프가 조그만한 어떤 조그만한 거 이런 걸 위스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도깨비를 김서방이라고 부른다.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영국에서는 그런 도깨비불 같은 거는 약간 윌리엄, 빌의 어떤 그런 것이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게 좀 있나 봐요. 내용은 비슷해요. 무덤가 같은 데서 이상한 유령 같은 귀신 같은 그런 불덩이가 돌아다닌다. 그게 이제 내용은 비슷한 거니까 무슨 말이냐. 이거는 뭔가 실체가 있는 거라는 거지. 이거는 진짜 뭐가 있으니까. 전 세계에서 다 나타난다. 영국 사람, 미국 사람들은 윌로우 위스프라고 부르고 우리나라에서는 도깨비불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실제 뭔가 이건 실체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설명이 무덤가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오고 한다라고 하니까 뭔가 이런 시신이라든가 동물 같은 게 부패 쓸 때 하는 그런 성분 중에서 이렇게 불빛을 낼 만한 게 뭐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면 많이 나오는 게 이건 뭐 이런 귀신 이야기나 화학 이야기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이런 건 상식처럼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인 때문에 이런 불빛이 보이는 거다. 사람의 시신에서 인이 나왔으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나름대로 이 분야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저는 이거 실험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데 도깨비불이 항상 발생한다는 그런 장소 같은 데를 알지 못해가지고 실험을 못 해본 게 되게 한스러운데 그냥 인 덩어리가 날아다니면서 인 덩어리가 막 날아다녀도 불붙고 빛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진짜 순수한 인 덩어리가 날아다녀도 그렇게 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자연적으로.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되기는 어려운 것 같고 희박하고 인이 어떤 다른 원소와 결합을 해가지고 생긴 다른 여러 가지 물질들 있죠. 예를 들면 수소가 산소와 결합하면 H2O 물이 되고 탄소가 산소와 결합하면 CO2 이산화탄소가 되듯이 인이 뭔가 수소, 산소 이런 거하고 결합해서 생기는 그런 물질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인화수소, 포스피 같은 이런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이 굉장히 불이 잘 붙어요. 이런 게 사람의 몸에서 사람 몸에 인 성분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동물들이나 사람이나 심지어 식물에도 그런 인 성분이 부패해가지고 이렇게 솔솔 피어오를 때 어떤 화학 반응을 통해서 포스피, 인화수소 같은 물질이 좀 생기면 그게 어느 어떤 한 구석에 많이 뭉쳐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할 때 그 불이 되게 잘 붙거든요. 불이 딱 붙으면 갑자기 어떤 불이 허공에서 쓱 나타났다가 훅 사라지고 많이 가스불처럼 어디서 많이 나오는 거 아니니까 그런 게 도깨비불로 보이는 것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웰리흠과 김소방의 정체는 인이 무언가와 결합한 것이었을 것이다. 라는 곽식 작가의 설명이었고요. 저희 에디터가 인은 상황에 따라 정반대의 특징을 보여주는 아주 이중적인 원소 같습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던데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제가 인의 특징을 알아보면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탄소, 마그네슘, 나트륨 이렇게 우리 몸의 필수인 원소들도 알아봤었는데요. 그런데 인도 인간 체중의 약 1%를 차지하는 필수 원소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죠? 인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이런 생물이 부패할 때 인화수소 같은 거 피어오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생물의 몸속에 인 성분이 있으니까 인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인화수소도 생겨나는 거겠죠. 사람 몸속이든 동물 몸속이든 식물 몸속이든 인이 필요한 그런 경우가 꼭 있습니다. 특히나 아주 인하면 이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는 무엇이 있느냐. ATP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ATP. 아데노신 3인산인데요. 아데노신 3인산, 아데노신 3인산 말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알파벳 약자로 ATP라고 많이 합니다. ATP 들어봤어요. ATP 같은 경우에 이게 사람 몸속에서 적절한 조건이 되면 ADP, 아데노신 2인산으로 바뀌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3, 2는 숫자죠? 그렇습니다. 3인산에서 2인산으로. 그래서 아데노신 2인산 모습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같은 경우에 딱 봐도 P자가 두 개 보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뭐 아데노신 2인산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데노신 3인산이 2인산으로 이렇게 잘 바뀌는 조건이 만들어질 때가 있는데 예를 들면 실제로도 3인산에서 2인산으로 바뀌면 열이 좀 나거든요. 사람 몸을 좀 데필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아데노신 3인산을 2인산으로 바뀌는 반응이 일어나게 해서 사람 몸을 데핀다. 이런 걸로 일단 아주 너무나 뻔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그거 말고도 그러면 그렇게 열기도 줄 수 있으니까 옆에 있는 다른 화학 반응을 좀 잘 일어나게 한다거나 아니면 사람 몸에서 필요한 어떤 물질을 만들기 위한 다른 물질의 어떤 반응을 촉진해 주기 위한 그런 반응에 참여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뭔가 사람 몸에서 어떤 능동적으로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거 있죠. 뭐든지 간에 예를 들어 심지어 근육이 움직이는 거 이런 것도 다 아데노신 3인산이 아데노신 2인산으로 변화하는 반응을 이용합니다. 사람의 근육 같은 경우에 사람의 근육은 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가지고 다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확대를 해보면 핵심적인 물질은 마이오신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옛날에 미오신이라고 하던 마이오신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마이오신 같은 물질 같은 경우에 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옆에 아데노신 3인산을 좀 쳐주면 아데노신 3인산이 아데노신 2인산으로 변화하는 그 상황을 겪을 때 마이오신이라는 물질이 이렇게 좀 굽어지는 특징이 있어요. 마이오신이 굽어요. 마이오신이 이렇게 일자로 똑바로 꿋고다하게 생겨 있는데 옆에 아데노신 3인산 2인산 이렇게 바뀌면 좀 굽는 성격이 있어요. 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이 마이오신을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근육 같은 데는 수억 개, 수백억 배의 마이오신 3인산이 딱 정확하게 줄지어가지고 쫙 늘어서 있거든요. 그래요. 그 상황에서 옆에서 아데노신 3인산을 쳐주면 그게 일제히 굽겠죠. 도미노처럼. 일제히 한 방향으로 줄지어서 이렇게 쫙 굽겠죠. 그런 현상이 정해진 방향으로 일어나면서 근육이 이렇게 수축하는 듯한 모양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몸을 막 움직이시면 몸을 안 움직이셔도 심장 같은 거 다 끼고 있잖아요. 그럼 모든 근육 같은 게 움직일 때 항상 아데노신 3인산이 아데노신 2인산으로 변화하는 반응이 항상 온몸에서 벌어집니다. 핵심이네. 핵심. 모든 걸 사람이 생각을 하니까 근육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알 굴리기도. 사람이 생각을 할 때 눈 움직이는 건 근육 움직이는 거 다 당연한 거고요. 사람이 생각을 하거나 소화를 한다라거나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낸다거나 별의별 하여튼 뭔가 이거는 애써서 뭘 해야 되는 거다라는 상황이 있으면 항상 그 원동력으로는 아데노신 3인산이 아데노신 2인산으로 ATP가 ADP로 바뀌는 이 반응을 항상 활용합니다. 그래요. 이게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신기하죠. 여기까지만 해도 이렇게 핵심적인 물질인데 왜 이렇게 이름은 길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좀 불만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방 이런 거 사람 없어도 그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건 이름이 되게 단순하잖아요. 지방. 살, 비계 이런 거 이름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핵심적이라고 하는 아데노신 3인산은 왜 이렇게 일이 복잡한가 불만을 좀 품은 적이 있었는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뭐죠? 사람이 움직일 때 아데노신 3인산을 사용하면서 움직이겠죠. 당연히 사람하고 어떤 근육이나 이런 게 비슷해 보이는 개, 고양이, 새 이런 짐승들 움직일 때 모든 활동을 하는데 다 아데노신 3인산을 사용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기 좀 어려운 예를 들면 곤충이라든가 이상하게 생긴 벌레, 하잘껏으로 놓았던 미생물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단순한 구조를 가진 세균들 이런 생물들도 항상 활동을 하면서 움직일 때는 예를 들어서 몸속에 유산균이 내려가서 장까지 살아간다 유산균이 장까지 살아가서 즐겁게 가는 모습 이런 거 광고 같은 데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죠. 나오죠. 유산균이 그렇게 장 속에서 꿈틀거리면 움직일 때 뭘 원동욕을 해서 움직이느냐 똑같나? 마찬가지로 ATP가 ADP로 바뀌는 이 반응 ATP를 원동욕으로 이용을 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식물도 심지어 식물도 식물이 이렇게 피어나면서 꽃을 좀 펼쳐야 되겠다 꽃잎을 좀 펼치고 싶어 힘이 있어요. 꽃잎을 펼칠 거 아니에요. ATP가 ADP로 바뀌는 걸 이용한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은 아직까지 우리가 외계 생물은 발견해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우주에 있는 모든 생물은 다 공통적으로 ATP가 ADP로 바뀌는 이 화학 반응을 이거 별로 친숙하지도 않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기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이걸 다 공통으로 활용해요. 이게 사실 좀 경이로운 일입니다. 기본 메커니스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 휴대전화 이런 거는 전기를 충전을 해서 사용하고 자동차는 휘발유를 넣어가지고 타고 가고 비행기는 등유, 제트유 이런 걸 넣어가지고 가고 석탄으로 떼는 난로 같은 게 있으면 거기는 연탄을 집어넣어줘야 되고 사람이 사용하는 도구는 다 들어가는 연료, 에너지원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생물은 비슷한 생물끼리 비슷한 거 사용하는 건 그래도 좀 이해가 돼.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균하고 사람하고 벌레하고 왜 하필 해바라기 고르셨나요? 해바라기하고 어떻게 원동력으로 사용하는 물질이 다 공통이냐. 그렇게 단순한 것도 아닌데 신기한데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과학자들은 이게 좀 뭐라고 좀 짐장을 하고 있냐면 최초로 탄생한 아주 단순한 생물이 근처에 인성분이 이런 게 주변에 좀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자기 몸을 움직이는데 사용을 했는데 그거의 후손으로 다른 모든 생물이 거기에서부터 계속 그 자손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세균 같은 게 처음에 먼저 생기고 그다음에 하자할 거는 단색포 생물이나 이런 게 생기고 그다음에 식물도 생기고 동물도 생기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점점 복잡한 생물이 생기다 보니까 뿌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이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생물들이 다 아데노신, 삼인산, 이인산 이걸 사용한다. 길 가다가 잡초가 피어있는 걸 봐도 저 잡초도 뿌리를 내리고 광합성을 하면서 이렇게 점점 커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아데노신, 삼인산이 아데노신, 이인산으로 바뀌는 반응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내가 밥 먹고 힘을 내면서 근육을 움직이고 심장이 뛰는 거하고 저 잡초가 자라날 때 사용하는 물질하고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다 같은 조상을 가진 형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보니까 그런데 농작물을 키울 때 비료로 인비료를 많이 뿌린다고 하는데 이것도 같은 원리인가요?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인성분이 전혀 없으면 식물이 잘 자라나지 못하고요. 특히 식물이 뭔가 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있죠. 우리가 봐도. 열매를 맺는다든가 국식이 이렇게 알알이 맺혀져서 고개를 숙여야 된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할 때 또 좀 인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인성분이 땅 속에 많이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인성분이 다 바닥나면 식물이 제대로 못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무슨 비료 같은 걸 뿌려야 되는데 그러면 만만한 거는 다른 동물이나 식물에서 나온 거 아까 우리 라디오판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인광석 이런 거에서 가공한 거 이런 거 뿌리고 아니면 썩힌 두엄 이런 거 뿌리면 다 동물의 몸이니까 그게 안에 인성분이 좀 들어있거든요. 그런 걸로 뿌리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인을 만들어내기만 하면 쉽지가 않아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화학적으로 공장에서 인산 뭐 이런 성분을 만들어서 뿌리는 식으로 해서 지금 농업 생산력이 훨씬 더 향상이 되었는데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가 잘 되는 건 좋은데 땅의 인성분이 너무 풍부하게 됐잖아요. 인이 이제 과거에 비해서 너무 넘쳐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가 오거나 이러면 그 인성분이 씻겨 내려와가지고 강물이나 냇물 이런데 아무래도 좀 들어가네죠. 진흙탕 속에 돼가지고 예전에는 그냥 진흙성분 들어오면 하작거름 쓰잘데기 없는 흙덩어리일 뿐이네. 아무 영향을 안 미쳤는데 지금은 안에 영향분이 들어있는 소중한 인성분이 꽤나 많이 들어있는 그런 게 강물 속으로 막 들어온단 말이죠. 강물 속에서 그걸 먹으면서 세균이 많이 생긴다거나 곰팡이라든가 잡다한 그런 이상한 해초 같은 게 수초 같은 게 많이 생긴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환경오염이 생태계 파괴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인, 비료 같은 건 적당히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죠. 벼가 고개를 숙일 때도 사람이 고개를 숙일 때도 인이 들어있는 ATP가 ADP가 되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건 너무 재밌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벌써 다 돼가는 것 같지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벌써 이 초조한 표정 이건 너무 재밌는 거니까 너무 재밌으면 해야죠. 우리 텔레비전 교양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 저도 어디 나가서 한번 그 짓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자주 나오는 게 어디가 얼마나 더러운지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무슨 측정기 같은 걸로 세균 개수를 막 측정을 하면 디지털 이런 화면으로 세균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꼭 나오는 게 변기보다 변기보다 당신 손등에 더 세균이 많네요.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게 변기예요. 그런 거 막 나오잖아요. 그거 원리가 뭘까요? 세균 숫자 세는 원리가 저는 어릴 때 그게 안에 무슨 현미경 같은 게 달려있어가지고 딱 확대를 해가지고 세균을 딱 보고 세균 숫자를 무슨 AI 인공지능 같은 게 따다다다 헤아려가지고 천 개, 이천 개 그런 식으로 헤아리는 기계인 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지?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만들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잖아요. 어떻게 이 기계를 만드느냐 이 세균 측정기라고 보통 나오는 거 사실은 여러분 인터넷에서 그거 기계를 살려고 검색을 해보시면 그게 정식 명칭이 세균 측정기가 아니고요. 그게 뭐죠? ATP 측정기입니다. ATP 측정기. ATP를 측정한다. ATP라는 물질이 ATP는 아데노신 3인산 ATP라는 물질이 아까 잠깐 스쳐 지나간 걸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간단하고 흔하게 생길 수 있는 물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 공기 중에 널부러져 있을 가능성은 없어요. 그런 게 저절로 생겨가지고 그런데 어딘가를 측정해봤는데 여기에 ATP가 묻어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생명체가 있다. 생명체가 있다는 뜻이죠. 변기에 어떤 생명체가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생명체가 살고 있다라는 뜻이니까 눈에 안 보이는 세균 미생물이 살고 있다라고 미루어 짐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세균 측정기가 아니고 ATP 측정기인데 ATP를 측정을 하면 세균이 사는 개수로 연괄시킬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은 청취자님이나 저나 세균이나 다 매한가지 항상 움직일 때는 ATP라는 물질을 활용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재밌네요. 진짜. 세상 모든 생물체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인인데요. 그런데 인에 반전이 있었습니다. 인 원자끼리만 뭉쳐있는 걸 백린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 백린은 오히려 인간의 몸에 치명적이라면서요? 탄소가 자기들끼리만 뭉쳐있는 게 흑연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있고 그냥 숫덩어리도 있고 이렇듯이 인도 자기들끼리만 뭉쳐있을 수 있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어떻게 보면 이용하기 좋기도 하고 아니면 제일 무섭기도 한 것이 백린인데요. 백린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잘 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지금은 이거를 안 사용하는데 과거에는 성냥의 빨간 부분 그거 인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요즘은 그것도 인도 안전한 형태로 만들어서 붙이는데 옛날에는 백린이 제일 잘 타니까 백린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불은 잘 붙습니다. 백린으로 하면 성냥 잘 못 키시는 분들 있죠? 틱틱틱 하면 저도 잘 못해요. 까맣게 되기만 하고 불은 안 붙고 성냥을 그렇게 못 피냐 왠지 이상하게 좀 무서워하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백린 성냥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대충 특하면 불이 딱 붙기 때문에 그래서 불 잘 붙는 점은 정말 좋은데 두 가지 문제가 아닌데 일단은 불이 너무 잘 붙습니다. 그래서 불 나기가 화재가 일어나기가 쉬워요. 두 번째 문제로 이게 불만 곱게 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유동물질을 같이 만들면 인과 공기 중에 있는 성분이 반응을 하면서 그게 문제라서 예전에는 인으로 성냥 만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기도 했습니다. 어떤 산업 재해를 입는다거나 영국에서는 성냥 공장 소녀 줄은 여성들이 많이 작업을 했었는데 성냥 공장 작업자들이 이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파업 시위를 크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안데르센의 성냥파리 소녀의 내용이 성냥 공장에서 그렇게 일 많이 하면 월급은 적으니까 우리 회사에서 따로 줄 건 없고 성냥이라도 가져가라 이러면서 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성냥파리 소녀가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게 성냥 공장 노동자들이 힘들었던 것을 반영한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힘들게 살았다 불쌍하지로 끝난 게 아니라 영국의 성냥 공장의 여성 노동자들이 분노해가지고 파업을 일으켰어요. 근로자 건강권 아니요. 엄청나게 유독한 걸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돈은 똑바로 안 주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었다고 하네요. 이게 중독되면 이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게 영국의 노동권이 향상된 역사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건으로 언급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도 한 것인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게 이렇게 위험하고 독한 거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위험하고 독한 거면 피해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내가 피해야 된다면 적에게 던지면 좋은 거 아니야. 아 적에게? 라고 해서 이걸로 무기를 만들 생각을 한 거예요. 아유 참. 이게 그냥 인만 모아가지고 하면 그냥 무기가 무시 무시하면 무기가 되니까 아 그렇구나. 폭탄 같은 데다 그냥 인만 구해와가지고 비료 공장 돌려봐. 라고 해서 인 성분이 많이 모이는 비료 공장 생기면 살짝 이용해가지고 인덩어리를 막 만들어서 폭탄에다가 그냥 쟁여놓는 거죠. 그것만 해도 이제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폭발력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요? 근데 그게 흩어지면서 불을 굉장히 많이 지릅니다. 주변에 불을 굉장히 많이 지르고 그걸 계량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불 붙으면 불 붙으면 훅 불면 이렇게 막 꺼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막 잘 안 날아가고 막 달라붙게 막 개조해서 더 독하게 만들고 그리고 아까 이게 타면서 유독성 물질을 만들기 좋은 그런 특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더 심하게 만들고 영기가 많이 생기고 백린탄이라는 것도 있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백린탄이라는 무기를 거의 한 100년 전부터 만들어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게 한번 터지면 흩날리면서 주변에 온통 다 불바다가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사람한테 묻으면 정말 끔찍하게 고통스럽게 이렇게 피해를 입게 되고요. 연기도 생기면서 그 연기에 의한 2차 중독 피해 이런 것도 발생을 하고요. 사실은 백린탄 보다 더 무서운 무기도 세상에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핵무기 이런 게 훨씬 무섭잖아요. 근데 핵무기는 함부로 쓰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있죠. 함부로 써도 되는 걸로 대충 이해되고 있는 무기 중에서 가장 씁니다. 종종 씁니다. 요즘도 백린탄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쓰였다는 의혹이 있더라고요. 종종 씁니다. 그래서 써도 되는 무기다라고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것 중에서는 백린탄이 거의 제일 무서운 무기 아닐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국전쟁 때 1950년 6.25 때 전쟁 중에 백린탄을 엄청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가끔가다 백린탄 같은 게 종종 발견돼요. 불발탄 같은 게 묻혀있다가 종종 발견돼요. 그래서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작년에 강원도 모호구역에서 초등학교 5학년짜리 어린인가 길가다 갑자기 백린탄 굴러떨어지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이가 되게 많은 사람이 생명을 구한 거죠. 발견한 다음에 바로 신고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어디 딴 데로 안 가고 바로 잘 제거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방치됐다가 대충 굴러다니다가 예를 들어서 길가에 나왔는데 그 위로 자동차가 밟고 지나갔다. 난리 나는 거죠. 큰일 납니다. 이게 계속 옆으로 연기도 내뿜으면서 피해를 입히고 온 사방에 불 지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의외로 백린탄 불발탄 이거 조심할 필요가 많은 곳이 우리나라 기도한 것이 제가 이거 관련된 내용 좀 살펴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는데 왜 깜짝 놀랐어요. 가끔 이제 그런 내용이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군복무 중에 그런 이야기 좀 하기도 하잖아요. 불발탄 굴러나온다. 홍수나면 집에 떠내려온다. 이런 이야기 나오기도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6.25 때 한국전쟁 때 워낙 토탄 폭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불발탄이 땅에 묻혀있는 곳이 상당히 많은데 2018년 같은 경우에 경기도 모시에서 아파트 공사하다가 갑자기 백린탄이 하나 나온 적이 있었어요. 진짜요? 공사하면서 딱 파다가 묻혀있던 게 심지어 그때 잘못해가지고 포탄이 좀 깨졌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이 겁먹었었는데 다행히 안 터지고 잘 제거됐던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2021년에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각 지역별로 2021년에 이런 식의 불발탄이 몇 개나 나왔는지 통계가 나와서 조사된 게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나라 지역 중에서는 경상남북도가 제일 불발탄이 많이 나온 지역이었습니다. 의외로 경남에서 왜 그러냐면 한국전쟁 때 낙동강 전투가 제일 치열했잖아요. 그때 워낙에 폭탄을 많이 써서 그래요. 그래서 많이 발견됐는데 2021년 한 해 동안 경상남북도 지역에서 불발탄이 몇 발 발견됐을까요? 한 해 동안? 한 해. 1년에? 한 해면 그래도 한 10발 남짓이 10발? 7만 1318 발견되어 있습니다. 7만 1318 4년 동안 경상남북도에서만 1년 동안 우리나라가 가끔 지뢰 피해 국가 이런 거 보면 내전으로 고생하고 있는 멀리 있는 나라 이런 나라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도 위험한 나라입니다. 이거 보면 불발탄이 널려 있어요. 다행히 세월이 한 60년 이렇게 지나면서 위험한 것들이 이미 다 터졌거든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들은 대부분 안전한 것들입니다. 혹시 모르잖아. 그래도 1년에 7만 발씩 나오기 때문에 길가다 눈에 띌 수 있단 말이에요. 길가다 눈에 띄면 기념품으로 가져야지 이런 생각을 절대 하지 마시고 돌 하나 던져보자 이런 거 절대 해보지 마시고 바로 신고하셔서 해결되게 하셔야지 만약에 백린탄이었다 백린탄이면 조금 쪼개져서 안에 있는 백린 조금 세워나오기만 해도 연기 냄새 나는데 이러다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중독돼서 경상도만 한 해 7만 발이니까 엄청 많은 거예요. 백린의 위험 한국인에게는 멀리 있지 않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마치면서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자연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불이 붙는 게 인이거늘 오히려 불에 잘 안 타는 제품을 만들 때 인이 쓰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게 진짜 화환의 어떤 묘미 아닐까요? 알송달송하네요. 수소가 그렇게 불이 잘 붙어가지고 수소 때문에 폭발하고 이런 것도 원자력발전소 같은 데서 걱정은 한다는데 수소하고 산소를 반응시키면 우리가 불의 반대라고 흔히들 생각하는 물이 됩니다. 수소라는 말이 물의 원소라는 뜻이 물 숫자 수소예요. 마법 같다. 얼마나 이상합니까.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이 인 덩어리만 있을 때는 이렇게 불에 잘 타는 물질인데 보통 인하고 산소하고 이런 거를 잘 이용을 해가지고 난연제 불에 잘 안 타는 물질이다라는 걸 만듭니다. 난연제 그거를 주로 플라스틱 같은 데 많이 타서 사용을 하는데요. 인 말고 난연제를 만들 수 있는 주재료가 몇 개 더 있습니다. 염소라든가 불이 플로린 플로린도 화합반응을 되게 잘 일으키는 물질로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인이나 플로린이나 사실 근본올리는 파고 들어가면 비슷합니다. 그걸로 그런 적당한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주로 플라스틱 같은 데다 섞어주면 플라스틱에다 불을 붙이면 플라스틱도 잘 탈 수 있을 만한 물질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석유를 어떻게 가공해가지고 만든 건데 그런데 거기에 난연제가 잘 섞여있으면 불길이 이렇게 퍼져가려고 할 때 플라스틱 쪽으로는 불길이 전해지지 않고 이 난연제에 있는 인 자기들만 그거를 쏙 다 먼저 반응을 해가지고 다 약간 맞불 작전 이런 거 비슷하게 자기들끼리만 반응해가지고 싹 다 없어져버리고 그 이상으로 옆에 있는 딴 플라스틱 쪽으로는 불길을 안 번지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난연제가 포함되어 있는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불 붙이면 불길이 닿는 부분이 이렇게 꺼먹게 되면서 녹아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좀 타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더 이상 불이 번지지가 않습니다. 이거 되게 요긴하네. 그래서 이것을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용도인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 지하철 의자 같은 경우 있죠. 지하철 의자 요즘에는 아예 쇠로 된 의자도 많이 사용됩니다만 좀 이렇게 폭신하게 이런 천 같은 걸로 덮여있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고론구 같은 경우에 이런 난연 처리를 한 플라스틱 플라스틱 계열의 합성섬유 이런 걸 이용을 해요. 이무적으로. 만약에 불이 난다고 하더라도 불이 잘 번지지가 않게 이 난연제 때문에 화재가 훨씬 줄어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역시 인으로 만든다. 그래서 비료 만들려고 인 비료 공장 돌리면 이상한 사람들은 인 가져와봐. 무기 만들어야 되겠어. 잘 장인한 무기를 만들어서 다 태워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인 비료 공장에서 인을 가져와가지고 화재를 막을 수 있는 재료를 내가 한번 개발해보겠다. 사람들의 안전. 그런 거를 생각해서 개발한 사람들도 있었다. 작가님은 어느 쪽이죠? 저는 환경안전공학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박과장님이기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녀석이 성질이 특이하네요. 인간의 몸이 필수적이지만 또 치명적일 수도 있고 또 불에 잘 붙지만 또 화재를 방지해주기도 하는 남다른 인성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원소 오프너타임 인축 1표 열 다섯 번째 원소 인평이었습니다. 곽지식 작가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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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